자 현재 시간 8시 막 지났습니다. 뉴스킹 박주현입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부도 역시 킹세맨으로 출발하는데요. 두 명의 의원들과 함께합니다. 임경빈 작가, 이현웅 Y10 라디오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라디오 청출 조사기관입니다. 그렇다고요. 굉장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다고요. 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되고 하다가 좀 막히면 그냥 청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장난 아니게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이현웅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네, 첫 번째 소식은 또다시 비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나토 순방을 다녀온 김건희 여사의 스페인행에 또 민간인이 동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여사가 지난달 봉하마을을 방문하는 일정에 오랜 지인이라고 알려진 김모 교수와 동행에서 논란이 임바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슷한 일이 또다시 발생을 한 겁니다. 김 여사의 스페인 방문에 보좌한 인사는 이원모 대통령 비서실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 씨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신 씨는 정식 대통령실 직원이 아님에도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했고 대통령실 예산으로 숙소를 제공받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인 신분인 신 씨가 경호상 기밀 사안인 대통령 일정에 동행한 사실 또 현직 인사비서관의 부인이란 점으로 인해서 비선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 대변인실 민간인인 신 씨에게 항공평과 숙소를 지원했지만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순방에 참여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면서 김건희 여사를 단 한 차례도 수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신 씨요. 신 씨가 논란의 핵심은 공무수행을 했냐 안 했냐라는 건데 대통령실은 단 한 차례 수행도 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이네요. 굉장히 사실 교묘한 날이죠. 어떻게 보면. 공무수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건 공적 업무를 그 사람이 실제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어본 건데 수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답변한 건 뭐냐면 대통령이나 혹은 영부인이 김 여사가 공적 업무를 할 때 그 옆에 따라다니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그렇죠. 전혀 다른 얘기죠. 사실은. 다른 답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동시에 같은 동시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 기획 같은 데 있어서는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게 공무수행 아닌가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한자 말 그대로 공적 업무를 수행한 거가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실도 지금 해명이 꼬이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해당 행사를 할 때 김 여사의 옆에 있었느냐 아니냐를 지금 언론이나 야당에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 부부의 정상회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 1호기를 함께 타고 행사 주변에 미리 기획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했느냐 아니냐. 이걸 질문하고 있는 거라서 답변을 정확하게 대통령실에서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했던 전체 일정을 기획하고 지원한 것이다. 얼핏 들어보면 전 정부의 탁현민 전 비서관이 떠오르거든요. 네. 비슷한 거 아닌가요? 의전 비서관이었는데. 탁현민 의전 비서관이 이런 데 같이 가서 기획하고 조정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딱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의전 비서관이 따로 있고요. 의전 비서관실이 따로 있거든요. 전문가 집단이 이미 대통령실 내부에 있는데 굳이 자격이 없는 민간인을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불러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어저께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페인 현지에서의 교민들과의 간담회 자리 같은 거를 이분이 주도를 해서 기획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굉장히 큰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거죠? 진짜 그 분야에만 특화된 전문가들이 이미 스페인 현지에 우리 대사관에 많습니다. 꼭 그거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월급을 주는 이유가 우리가 봉급을 주는 이유가 그거를 하라고 전문 인력으로 양성했기 때문이고 현지에서 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누가 오면 항상 하는 일이 이제 동포 간담회를 기획하는 일이기 때문에. 스페인 말 할 줄 알아요? 이분? 신 씨? 영어에 능통하다라고 하는데. 꼭 스페인에 영어하면 뭐 합니까? 아직도 않는데. 물론 그렇죠. 제가 이상한가요? 물론 그렇죠. 영어랑 다 통하나? 그런데 주요 인사들끼리 소통할 때는 또 영어를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걸 텐데 사실 영어 사용 유무가 대통령의 정상회담 공모를 기획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능력이나 실력을 통해서 뽑았다라는 그동안의 얘기에 또 합치되는 것이냐 이것도 좀 질문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2부속실을 부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이름이 어쨌든 간에 담당하는 부서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여권 내부에서 이런 목소리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여권 내부에서 그런 얘기 나온 지가 이제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벌써 여러 차례 나왔었고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공식적으로 일 처리를 하라는 주문이거든요. 누구를 쓰는지는 사실 대통령 부부가 본인의 주변 사람들을 뽑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를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중심제니까 인사권자가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다만 지금처럼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방식으로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에서 공적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게 아니고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검증 과정을 거친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 국회에 감시가 닿을 수 있도록 좀 공식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로 좀 받아들여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공세는 우상호 위원장은 박근혜, 아니 최순실, 최순실이죠. 박 전 대통령 오랜 지인이다. 그 사람이긴 한데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강우식 의원은 어제 저희 인터뷰에서 국기문란이다. 국정조사해야 되겠다라고 상당히 강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누적된 결과죠. 이게 처음이 아니고 사실은 봉화에 참배를 갔을 때도 사인을 동원했다는 얘기가 있었었고요. 비슷한 얘기들로는 어저께 KBS에서 단독 보도한 걸로는 대통령실에 대통령의 8촌동생. 6촌 아닌가요? 6촌동생.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소위 아크로비스타 사저에도 들락거릴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사적 인연 중심으로 너무 대통령실을 꾸리고 운영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게 자칫하면 국정농단이나 국정문란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경계하는 목소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죽했으면 최근 들어가지고 한간에서 보수 언론이라고 꼽히는 보수 매체들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이제 동아일보에서 대표적인 보수 논설위원이라고 꼽히는 김순덕 논설위원 같은 경우도 칼럼에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었고. 동아일보에 마찬가지로 송평인 칼럼이나 이런 데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대통령 영부인 김여사 얘기를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 얘기거든요. 이 단독 기사 자체가 동아일보에서 최초로 나왔습니다. 동아일보에서 글쎄요. 좀 놀랍기도 한데 결국은 이 부분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보수 매체도 그렇게 본다라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좀 내용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왜 지금이냐 하고 왜 이 내용에 특히 강하게 지금 비판을 하느냐라는 건데. 오늘 동아일보에 김순덕 칼럼의 제목이 뭐냐면 위기의식 없는 대통령의 건희사랑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이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영부인 주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국민들의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대통령이 좀 업무에 집중해야 되는 위기의 순간에 엉뚱한 일들이 주로 김건희 여사 쪽에서부터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방어하지 않으면 굉장히 국정 초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그만큼 보수 언론자 사회에서 위기의식이 높다라는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뭡니까? 두 번째 소식 헤어질 결심입니다. 홍장표 KDI 원장이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 결국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제 입장문을 통해서 KDI와 국책연구기관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연구에만 몰두하고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법을 바꾸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생각이 다른 의견에 귀를 닫겠다면 더 이상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소득주도성장 설계자인 홍 원장에 대해서 사퇴 압박을 가한 바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설계한 홍 원장 지난해 5월에 임명이 됐고요. 임기는 3년이었습니다. 최근 여당에서 전 정부 알바끼 인사에 대해서 연일 사퇴 압박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홍 원장 사퇴를 계기로 전 정부 인사들의 줄 사퇴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과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최근 여당 웅세가 꽤 있었죠. 또 최근에 전현희 권익위원장, 정혜구 경제인문사 연구회 이사장, 이석현 민주평통수석 부의장 사퇴 압박을 가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제목을 너무 잘 잡아주신 것 같아요. 헤어질 결심, 영화 제목이잖아요. 박찬웅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에서도 제가 스포일러를 할 수는 없지만 잘 헤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를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 거기서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당 내부에서 계속해서 공격의 목표점으로 삼고 있는 분들이 전현희 국가권익위원장 아니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최근에 정혜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라든지 이석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이런 분들인데요.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임기가 꽤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방통위원장이나 권익위원장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 임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압박이 들어갔는데 지금 홍장표 KDI 원장도 그렇고 정혜구 이사장 같은 경우도 2024년 3월까지가 임기입니다. 그러니까 1년 넘게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이석현 의장 같은 경우도 내년 8월이 임기다 보니까 1년 넘게 임기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자면 초기에는 1년 이내 안팎의 임기가 남아있던 기관장들 쪽이었던 게 점차 타겟이 지금 넓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일종의 사태를 종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예전 같으면 MB 때나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 같으면 직접 압박이 주로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아예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혹은 우회적으로 압박을 줘서 일종의 망신주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홍장표 권장이죠. 감사원에서 자료 요구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부담스러웠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예를 들면 기업에 대해서도 회계감사가 들어오면 그 자체로 기업의 업무를 마비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감사원에서도 원래는 올해 하는 해가 아닌데 올해 추가로 자료를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압박으로 작용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홍원장 같은 경우도 한 거고요. 결국은 이거 나보고 나가라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론이 자진사태 쪽으로 기우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검찰 내에서도 사태가 있습니다. 한동수 감찰부장이죠. 사의를 표명했네요. 맞습니다. 역시나 임기 1년 넘게 남기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2019년에 취임된 뒤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쪽과 각을 세워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임기를 채우겠다 이렇게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 갑작스런 사의 표명에 밀어내기에 의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4월이었죠.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당시 한 부장이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뿐만 아니라 2020년 11월에는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을 두고 윤 대통령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력 때문이라고 봐야 할까요. 윤 대통령 당선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뒤 한 부장의 입지가 매우 좁아졌고요.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한 부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수 감찰부장. 추윤 갈등 국면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대검 감찰부장이니까 검사로 알고 계신 분들도 종종 있는데 이분이 판사 출신이고요. 감찰부장 자체가 임명직의 임기제입니다. 2년 임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연임을 해서 3년 차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0년에 채널A 사건이라든지 판사 성향 문건 관련된 판사 사찰 문건이라고 불리죠. 그런 거라든지 한명숙 모해 위중교사 사건 이런 의혹 사건들이 있었을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하고 정면으로 갈등을 빚었던 인물이고요. 감찰을 하려고 하면 그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이 감찰을 맡고 다른 방식을 택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갈등이 있었고요. 그래서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감찰하려다가 윤 대통령과 부딪혔었던 일이 있었고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감찰 관련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직으로까지 정직 2개월의 징계로까지 이어지게 했었던 주인공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재판에서 1심에서 당시 징계가 정당했다. 오히려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지금까지도 정권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이른바 친륜 검사들이 대거 포진이 됐는데 이거랑도 연관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대검 감찰부의 감찰부장이니까 휘하의 부장들이 이를테면 보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새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감찰 과장들이 오히려 과거에 한동훈 부장하고 대치를 했었던 인물들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의도 과장 같은 경우에 감찰 1과장인데요. 한동훈 저격수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감찰 2과장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이걸 그만두고 나서 검찰 내부 통신망이죠. 2프로스라고 거기에 지속적으로 감찰부장을 저격하는 글들을 올려가지고 자주 보도가 되기도 했었고. 배문기 감찰 3과장도 비슷한 맥락인데 할 말을 하는 강골이다.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애초에 이렇게 두 사람을 전진배치한 것 자체가 한동훈 부장에 대한 압박용이다라는 보도는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표를 바로 수리하지 않는 게 혹시나 한동수 부장에 대한 감찰 부분 더 나아가서 한동훈 장관이 직접 할 가능성 이것도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일단 한동수 부장 같은 경우는 검찰에 지금 고발된 사안이 있습니다. 예전에 공소장 유출 관련해가지고 법무부 보고를 누락했다. 이런 의혹이 있어서 관련된 내용이 이미 검찰 고발된 상태라 지금 검찰 내부의 인사 관련해가지고는 이성윤 전 검사장도 그렇고요. 대체로 검찰 고발이 이뤄져 있거나 감찰이 진행 중인 인사에 대해서는 사표 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걸 마무리하고 나서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대체적인 판단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에서 돌아오고 나면 한동수 부장에 대한 사표 수리 여부도 확인을 한 뒤에 진행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곧 귀국했나요? 지금 귀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검찰총장 인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왜 물어보지 이거를? 지금 관광에서 아무도 모른다는 그래도 총장 인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검찰총장 인사는 하려면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먼저 꾸려야 되는데요. 그 법무부에서 주간에 가서 해야 되는데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도 안 꾸려진 지가 두 달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과연 후보군에 들어있는 건지 명확하지도 않은 상태로 벌써 두 달이 흐른 거고 그동안에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검의 주요 직위자들을 새로 인사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어차피 검찰총장 세워봐야 허수합이 되는 거 아니냐. 한쪽에서 극단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검찰총장 없이도 굴러가는구나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라서 이런 여론의 부담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검찰총장 인사가 좀 빨리 이루어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짧게 오늘 또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윤리 징계 결정이 있는데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제 개인적인 예상을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건가요? 둘 중에 하나겠죠. 미뤄지거나 하건 한데 더 미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던데 네. 나오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더 끌어서 유리할 게 있나 좋을 게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어쨌든 내홍은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오늘 7시로 예정이 돼 있는데 그 결과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할 것 같이 나온 거 또 시간을 끌까요? 저는 오히려 당에 더 부담을 지우는 것보다는 오늘 결정하는 게 국민의힘한테도 좋을 것 같은데 미뤄진다고 해도 어차피 지난 2주 동안의 일이 반복된다는 거거든요. 이준석 대표는 계속 반발을 하고 이쪽에서는 이를테면 일종의 고사 작전을 진행하는 듯한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양쪽의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도 어떤 방향으로도 오늘 결론이 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준석 대표의 최근 행보를 보면 결국 오늘 징계 결정이 나오고 그 뒤에 자기가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를 이미 좀 플랜을 세워놓고 계획을 세워놓고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저는 오늘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인글기민주 작가 또 이현웅 YTN 라디오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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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